세종시와 서울시가 창조와 도전의 동행을 통한 우호협력을 위해 최민호 제종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종시청 한글사랑책문화센터에서 7개 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도시는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도시 디자인 정책 교류 활성화, 탄소중립 달성, 사이버 보안 산업 육성, 2025 정원도시 박람회 성공 개최, 인재개발 교육 교류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협약식에 이어 최민호 시장은 서울시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을, 오세훈 시장은 세종시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전달하며 양 도시 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기상캐스터